나 용해도 명물 박수무당 남부상 카페를 할 거야 카페 미람당 3년 전 증거 조작 경위로 실용받았잖아요 신을 교도소에서 받으셨나? 도상은 어떡하면 좋아요? 내가 직접 움직일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야 정신 차려 남한준 내 손으로 부셔버리겠어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재는 기고 남한준이 틀렸다는 거 우리 정말로 다신 보지 맙시다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